안녕하세요 승연과 지민이 오늘은 할머니 빙지수 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제 그릴 거예요? 멋있게? 장신장신? 아니!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지민아 이거는 금색이다 이거는 금 강금을 보이자 이거는 MLRD 세기다 다이아몬드 엄마 이거 뭐게요? 아 모르겠어요 이거 광석 다이아몬드 광석 오 수연이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지민아 다이아몬드 광석이야? 응 할머니가 다이아몬드 좋아하실 것 같아? 다이아몬드 누구나 좋아해 케이크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? 케이크 아하 빵색을 이렇게 써 그리고 초콜릿도 그릴거니까 그리고 딸기 빛나게 금색까지 이 정도는 돼야지 다이아몬드 어디있어? 나와줄래? 어 다이아몬드 이게 조각 케이크의 됐다 그리고 블록색깔 갈색 할머니도 그려주세요 승현 할머니 얼굴 딸기 케이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고깽이 고깽이 할머니가 고깽이 좋아하실 것 같아? 응 지민 할머니가 고깽이 좋아해 내꺼 예뻐? 아니면 형만꺼 예뻐? 둘 다 예뻐 둘 다 예뻐 똥꼬 쓸까? 할머니는 왕 그거 그게 왕관이 그게 왕관이 그게 왕관이 도만들거야 난 문표의 왕관이 도만들거야 도만들거야 난 문표의 왕관이 도만들거야 난 문표의 왕관이다 티옷? 피가 만나냐? 뭐야? 할 뭐야? 할도 아니잖아 머니 생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떠나려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리 하나 둘 셋 지민이 읽을 수 있지? 몰라 그거야 그거야 왜요 이거 할머니인데요? 근데 지민이가 여태 그렸던 공주들과는 좀 다른 비주얼인데? 약간 심화한 꾸짐 아우 약간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던데 얘는 너무 간소한데?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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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분명한데 분명한데 어 이거 이거 완전 무지롱한 양도 그린던데요? 아 완전히 잘 그린거야? 네 응? 아이고 아 너무 이쁘긴 한데 말 설명해줘요 말 설명 할머니 생일 축하드로 아니야 생생 축하드로 하하하하하하 생? 시민이가 할머니 생생 축하드로 생생 축하드로 두려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왕 할머니는 왕? 저 위에게 왕관입니다 아 왕관? 시현아 노래 불러줘 어떻게 했듯이 왜 부끄러워? 왜 부끄러워? 하하하하하 아직 안정적인